박근혜 대통령은 11일의 국무회의에서 아주 주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렵지만 적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는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사당국 조세당국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 지녀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과 소신 등등으로 보아 이것은 간단한 발언이 아니다. 예산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발언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그들 문제를 다룬 역대 정권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그리고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돈을 빼돌린 일부 인사들을 겨냥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등등을 묶어서 박근혜 대통령 쩐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왜 쩐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좀 비속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은 돈 탈법적인 돈 어두운 돈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경제나 돈 얘기라고 하지 않고 쩐이라고 이름 붙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민합추진금 사건을 보시죠. 여기서 전두환 전직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두 분이 해당되지만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91%의 추진금을 내고 현재 230억 내놨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1672억이나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 전에 나는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옛 부하들을 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삼남 인류와 처남들이 합친 돈이 재산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에 있습니다. 또 장남윤 전재국 씨는 바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이 전두환 대통령을 보는 이분의 시각이 독특하기 때문에 더욱더 서리빨이 느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자서전을 보시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 146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납니다. 아버지가 불의 서거로 청와대를 나온 후 정권에서, 여기서는 전두환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 차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매도가 계속됐다. 우리 삼남매는 부모님의 길을 포함한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6년 동안 아버지 추도식을 공개적으로 치를 수 없어 집에서 조용히 동생들과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더욱 주목된 건 다음입니다. 다음 보시죠. 2차 개봉은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권력의 소중함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내게 남용되었을 때 그 결과는 추악했다. 어찌어찌해서 피를 흘린 끝에 정권을 잡은 그 정권이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추악하게 개인적인 영달만 취한 게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를 부정했다. 이런 시각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사발적으로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한 끝까지 해결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끝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삼남 인류와 처남에게 만약에 은닉된 재산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까지를 환수하고 처벌하는 데 가야 결국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는 또 남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배꼽 폐지에 보면 아버지는 당시부터 근검 절약에 앞장섰다.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손님이 오지 않는 한 집무실에서 에어컨을 켜주는 일이 없었다. 선풍기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 잘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근검 절약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의 2세, 3세인 CJ그룹이 여기서 탈선을 해서 불법을 하고 탈법을 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절대로 달가워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혹은 탈세 의혹 사건은 지금 불거진 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그 단서가 포착돼서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CJ그룹 사건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이 어떻게 됐다? 페이퍼 컴퍼니가 어떻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난 정권에서 이 사건은 왜 그렇게밖에 처리되지 않았는가라는 걸 규명하는 데까지 가야 결국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이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현재 한 20여 명 공개가 됐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공개될지 모릅니다. 예술인도 있고 대학교 총장도 있고 기업 오너도 있고 기업의 간부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은 평소에 정치만 잘 지면 경제가 될 것이며 투명 경영을 강조했고 해마다 신년에 시무식 되는 종업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맞자고 하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따로 검은 돈 이상한 돈 탈법적인 돈 여기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범주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과의 전쟁은 결국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 이것을 경제정책의 아주 중요한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하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규명을 하고 수사를 하면 결국은 지하경제로 숨어들었던 돈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풀썹을 치면서 거기 있는 뱀이나 이것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바람에도 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노나 이세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행위가 근절되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력도 생길 것이고 국민들로부터도 크나큰 박수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파장은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여와 야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전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누가 집권했습니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만든 민주당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만들었던 여권의 일각 자 이분들은 당신들이 뭐 하려 한 것이냐? 아마도 짐작한데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과의 전쟁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노자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한 20옴에 발량됩니다. 그런데 이 도덕경이 없었더라면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의 성격이 달라졌을 거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 있는 문화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된다면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캐나다의 리차이나 대학에 있는 오광남 교수가 아주 쉽게 풀의를 했습니다. 그 책 도덕경 85페이지에 본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완전한 비움에 이르십시오. 참된 고요를 지키십시오. 온갖 것 어울려 생겨날 때 나는 그들이 되돌아감을 눈여겨봅니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미망으로 재난을 당합니다. 검은 돈의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외람되고 하지만 이 도덕경의 이기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